여기가 가는 길이였어 저 나비는 언제 먹어 이쪽으로 가서 사트도 먹어야되고 인딜라님 어서오세요 사트도 먹어야되고 여기로 반대쪽에 있는데 반대쪽에 추천 감사합니다 이게 어느쪽이 이쪽인가 어? 얘 있었어? 으이 야야야야 야야 내가 먼저 치자 내가 먼저 치자 어 됐지? 잡았고 여기로 건너고 건너고 어 또 있네? 에잇 이야 아 빠졌지? 죽었지? 됐어 어 여기 어디야? 아 아 아 아 뭐하나 봐 야 어디로 뛰어내리냐 아 아 아 잠깐만 여기 앞이네 근데 여기 앞이네 어디까지 갔지? 여기 가다가 말았지?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서 여기가 길을 놔도 길을 빨리 길을 놔 길, 빨리 뭐 길을 놔줘 어디갔어? 세금아 길을 놔두고 가야지 눈을 덫혀야 되는데 나비 먹으려면 저기가 맞는데 길이 없지? 못하라고? 밑으로 떨어지면 죽을텐데? 죽는거 아냐? 물 땜에 살았다 뛰어내리라는 소리였구나 어디냐? 어디냐? 이씨 일로가서 아야 오우 일로가서 이쪽으로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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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고 어 강아지 있다 어 강아지 있다 어 강아지 왜 이렇게 많아 아 지드끼리 싸우는 자 자, 가봄아 오오, 자, 텀베어 갸치 갸치 어이 일로와 자 은별 됐지 끄시고 응 뭐야 길이 너무 많은데 올라갈 수 있을까 일단 여기 뚫렌데부터 아 얘네들 있네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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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 난리다 난리 오우 오우 저기 쏘기만 해 어 에너지 없어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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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됐다 아 아 아 아 이제 파워 없는데 파워를 저쪽 가서 켜고 와야 되는구나 이쪽에 아 이쪽은 뭐야 어 안 보여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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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시간인데 올라간 데 있네 자 일로 가서 내려가고 아야 뭐 2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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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고 올라가고 구경하는 것도 보고 안 돼 이거 먹고 일단 먹고 구경 좋아 좋아 좋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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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도배비 오! 그 도배비 오! 그 도배비 헷갈더라구요 아니.. 여보.. 나 죽이자.. 어.. 좀 이상하데로 간다 아.. 아 아 음 웬 하트 하트는 먹었고 아 나비를 못 먹었어 근처까지 갔는데 다시 나비로 가자 나비가 어느 쪽이야 이쪽인데 왜 못 먹었을까 나비를 왜 못 먹었을까 나비를 못 먹었을까 여기 나비도 있었어 나비를 못 먹었을까 간단하게 올라가고 나비가 어디있냐 여기 밑에가 나비 맞는데 나비를 못 먹었을까 나비를 못 먹었을까 나비를 못 먹었을까 나비를 못 먹었을까 나비를 몇개 안 먹었어 저기 있네 아 나비를 몇 개나 안 먹은 거냐 아 나비 어떻게 먹는 거지 내리막길이 맞는데 길이 다른 데 또 있나 어 되먹는 걸까 자 이쪽으로 와서 나중에 칼 4개 먹으면 그때 하는 거 예금원이 이렇게 떨어져도 죽는구나 이게 뭔미 아 나비 먹기 진짜 힘드네 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여기 밑에가 나비가 많은데 네 나비 에이! 나비를 나비를 죽어 자식 까불고 있어 나비를 여기였어 여기 여기 아 나이 못 뜰 것 같은데 나비를 저렇게 높은데로 샘프를 뜰 수가... 물이 한번 더 차야겠는데... 으아악? 으아악? 으아악! 으아악? 뭐야 아 속았어 속았어 와 대박 완전히 속아버렸어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먹 뭐냐 아 으 으 으 자 빨리빨리 가자 이제 다시 잠시 일단 물을 열었고 안보여서 모르겠고 저게 다 먹었어나? 저게 어디야 이거? 문 열어 놓고 문 열어라고 저게 열렸고 이제 열어놨고 됐고 열렸고 멍멍이 일로와 멍멍이 이제 열어놨고 이제 열어놨고 열어놨고 들어 об 하나를 더 준단 말이지 여기로 가는 길은 없는 것 같아 빨리빨리 깨야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도망간다 도망간다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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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 돌려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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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돌려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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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내려가면 되는데 안녕. 올라가고 됐고 하트 먹으러 왔으니까 일로 돌아가고 어머나 어머나 저길 안 열었네. 저길 여는 방법이 될까? 하트 하트 길 만들고 길 만들고 물로 채워주고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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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오우 내려가면 내려가면 나 못 올라와?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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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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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올라오는건가? 일단 안 열었어 여기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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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닷가 바닷물을 건너서 가는건가? 바닷물을 건너서 가는건가? 응 아 먹은 데잖아 그렇고 먹은 데였군 여기 나비 지금 먹을 수 있지 않나 나비 두개 뭘 열어야지만 올라가고 올라가고 아 거길로 뛰어내리면 죽지 당연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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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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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죽는군요 자 자 올라가서 이쪽으로 가야지 이쪽으로 가야지 열어봐 웅 왕 왕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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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